아빠, 저게 뭐예요? 올 한 해를 가득 채운 이마트 30주년 선물들이죠 보여줄게요 당신을 사랑한 마트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30년치 추억을 소환하고 또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오감으로 체험하는 즐거움을 함께 나누기도 했어요 색다른 도전도 주저하지 않았기에 어린이 여러분의 상상도 현실이 될 수 있었답니다 가격 역주의 물론 좋은 상품과 착한 가격이라는 마트의 역할도 톡톡히 해냈죠 여러분과 함께해온 30년 그동안 받은 사랑을 담아 이마트가 보답할게요 앞으로도 기대하세요 이마트 30주년